트론트 가요중심 페스티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가수 우리 정미씨를 모실건데요 정이 넘치는 가수, 미소가 아름다운 가수 마음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을 안기고 싶겠니 이런 믿음의 마음을 몰라진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사랑하는데 우리 웃가리 좋아하는 난 좋은 뻔인다 사랑이 늦은 날 예로도 바쁜도 없는 이라 말잖아 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안기고 싶겠니 이런 믿음의 마음을 몰라진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나를 얼마나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을 안기고 싶겠니 그런 믿음의 마음을 몰라진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제 노래 웃기지도 않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치세요 너무 좋아 좋아 안 나 알았어 눈이 돼서 봐 없어 왜 내가 좋아해? 찬다 다가의 난장 떠다니는 난장 지키려는 나서만 있다는데 나 혼자 보셨는 속눈 보일지러워 나를 바른 저녁은 흔들인 거야 웃기기도 안아 웃기기도 안아 이런 경우가 좋다고 저 하늘 신선하게 웃어보여 이것을 말해 이것을 말해 사랑이 되고 더 이상한 시간 끝을 봐라 마우! 잘 된다고 날은 흘자 잘 된다고 날은 흘자 난 흘자한 대신 웃기기 빗속 날의 흘자 아무달로의 천천히 보여지어 버려 날은 흘자한 여행 목이 눈이 보여 이 땅을 안하고 이 땅을 안하는 흉한 위험한 초 사고 찾으신 사망은 어디서 보여 한 번째만 이 땅을 안하고 사라진다고 또 벌써날 시각 끝이날 웃기지는 않아 웃기지는 않아 이런 경우가 좋다고 참으실 상황은 어디 다루어야 한 번 더 좋아해 한 번 더 좋아해 사랑하고 더 이상 시각 끝이날 더 이상 시각 끝이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